안녕하세요. 저는 홍삼입니다. 네, 저는 남혜영이라고 해요. 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제 친구한테요? 아, 네. 저 친구가 엄청 스윗하다고 그러던데. 아, 실제로 본 것 같아요. 아, 글쎄요. 봤을 때는 안 그래 보이시는데, 또 웃으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스윗하실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했는데, 연예인인 줄 알고. 아, 연예인은 누구요? 시야 아세요? 아, 알죠, 알죠. 요즘 연규 일하고 있는데. 아, 근데 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닮으신 것 같은데. 깜짝 놀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사람은 너무 예뻐서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무 과한 책 찾으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식사는 어떤 분 드셨어요? 아, 저 아직 밥 안 먹었는데. 우리 밥 먹기로 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지. 일단 차 한잔하고 있다가. 아, 네. 식스 볼스 하셨어요? 저는 안 먹고 왔어요. 아, 네. 아, 다행인데. 뭐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스테이크 좋아해요. 아, 고기를 좋아하시는 거요? 음식 같은 거 좋아해요. 저는. 아, 오. 일식도 좋아하고, 약식도 좋아하는데. 혜영씨는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 저는 맛있는 거 다 좋아해요. 안 가리고. 안 가리고. 네, 네. 맛있으면 돼요. 좀 징그러운 거 빼고. 뭐, 어떤 거 싫어하세요? 싫어하는 거? 어. 뭔가. 이거 사람이 먹어도 되나 싶은 거 같았잖아요. 아, 네. 혀 음식도. 그런 거 아니면 괜찮아요. 아, 저도. 네. 그런 건 제가. 가시 있는 건 잘 못 먹어요. 어휴 때. 아, 가시. 걸리는 적 있으세요? 가시가 오래 걸려가지고. 아, 그거 되게. 끔찍한데 엄청 무섭잖아요. 그거 때문에 잘 못 먹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생선 되게 무서워요. 먹을 때마다. 생선은 맛있는데. 맞아, 맞아. 불안해서. 아, 그러셨구나. 그, 뭐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저요? 어, 나이 좀 아른데.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20대 중. 초중반 같으신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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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렇게 보이셔가지고 저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30대라서. 네. 아, 네. 저도 30대예요. 아, 그래요? 저 20대를 알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아, 되게 동안이시구나. 정확하지는 아니고. 아, 근데 진짜 30대 같지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피부가 되게 탱탱하신대. 아, 진짜요? 아, 피부가 되게 탱탱하신대. 아, 진짜요? 아, 피부 너무 좋으신데. 아, 감사합니다. 아, 심리들이 뭐 애견 테라피 하신다고 하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그거때문에 사람들이 좀 궁금해해요. 아, 그러면 주로 어떤 애견 종류가 많이 오세요? 아니, 딱히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네. 아, 그리고 애견마다 성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맞죠? 아, 그렇죠. 사람도 성격 다르지만 다르죠. 네, 다르죠. 아니면 아로마테라피를 이용해서 뭔가 힐링을 해주는거죠. 아 향기같은거죠? 신기하네요. 그쵸 신기하죠. 저희는 별의별게 다했어요. 언제부터 하신거죠? 저는 한 지금 6년정도 된거 같아요. 오긴하셨군요. 저는 아직 취준생이거든요. 아 네. 취직하면 잘 되겠죠. 아 그럼요. 요즘 경기가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취업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너무 급하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갈수도 있으니까 네. 천천히 가요. 이따가 저녁에 뭐하자. 밥먹어야지. 밥먹고 뭐하냐구요? 뭐 좋아하시는거 있으세요? 제가 한방을 좋아하거든요. 한강에서. 한강 걷는거 좋아해요. 아 걷는거. 거기서 오징어에. 아 네. 맥주 한잔을 하세요. 야경품도 좋고. 아 그러시구나.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 저도. 야경풍에서 맥주 한잔을 좋아하긴 하는데. 날씨도 풀렸고 있고. 네. 아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또 거기 치통이 와가지고. 오징어는 좀 힘들 것 같고. 다른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좀 부드러운 버터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영화만 있음 파는 거. 아 네네. 아 그거 맛있죠. 아주 맛있죠. 재밌어.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